자유 침 침 침 털고 온 거 아니야? 보류님 차 두대 걸어갈 거에요? 음.. 아니에요 그냥 여기만 털고 갈게요 아니 차 멀진 않으니까 필요 사줄 거면 그냥 갖고 오죠 어.. 조금.. 가기가 조금 무서워서 침 하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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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너무 그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쟤도 나를 못 봤어 저 차 끌고 올게요 기다리라 근처에 더 있을 거예요